장착을 하시고 모터 2개 연결하시고 이 뒷단은 이제 케이블로 다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요. GPR 쪽으로요. 연결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GPS 트래퍼가 돼요. 그래서 웹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메비게이션으로 좀 따윈에 영상을 볼까요? 그런 식으로 이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모듈들을 탑재하셔서 이용이 가능하신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RC카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RC카를 직접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멀티파이